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육슬리스4 아지드플레이 진행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어차피 이제 빗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빗이나 지면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나폴리 교황영화 요새 올려 아이씨 아이씨 실수로 거절했네요 네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쌓을 거니까 우리 저기만 먹으면 이제 끝이니까 프랑스 브란덴만 안오면 상관없 안오면 되는데 브란덴만 오면 귀찮아지거든요 브란덴로 오면 네 전진필요로 올라간다 오 38 갑자기 쭉 올라가네 네 잠깐만요 유지 확 줄이도록 하고요 아 나 아 나 아이씨 아잇 뭐야 저 거지같은거 아이씨 올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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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씨 아 짜증나게 하는 사람 야 안오지 그래 꺼져 제발 꺼져줘 불안되어 안왔어 어리 상륙해야 될지 모르겠다 역시 상륙은 노르망디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씨 아 공성장금이 제대로 돼 공성장금이 안나오네 요거에 인생건다 인생빵 갑니다 여러분 인생빵 갑니다 여러분 네 식민지 이제 더이상 개척할데도 없어요 놔둬 그냥 영토 짜투리 지금 한두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인생이 날렸어요 여기 지금 공성장금 어디갔나요 빨리 좀 와봐 빨리 좀 와봐 이놈들아 불안되어 불안되어 안오신다는데 이때 기회를 잘 살려야지 이놈들아 가자 가자 프랑스로 홀란드 홀란드 먹던 말던 어차피 너한테 나는 파리 먹고 빠진다 이놈아 너네들이 로마를 공성하던 세비아를 공성하던 또 어딨어 세비아 없구나 우리 리스본을 공성하던 나는 파리만은 계속 공성할 것이야 노르망디 파리 26점 더럽게 비싸네요 그리고 네 어떤 분께서 네 로마 공성하는 로마 개종하는거 보고싶다 해가지고 좋은가 바꿔 바꿔가지고 로마 개종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없어요 뭐 로마 개종해봤자 오 아 아 숭손수는 여덟척이네 아 아 빨리와 너의 힘이 필요해 지금 어디야 어우 야 영구까지 금방 오네 리스봉 털리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얘한테 공성장군 야 니가 공성좀 해봐라 첫 대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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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대ai 판 결승 죽어라 프랑스놈들 더럽게 세네 프랑스 이씨 이씨 개아파 적자 128투칸 엄청나죠 파산이 아니라 삐까르디 삐까르디를 공성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미친놈이 이제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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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즈같은 놈들 군사모건다 잡아라 그지같은 프랑스 시기를 봉쇄? 봉쇄하던지 말던지 상관안해 왜냐 이게 마지막 하거든 나는 이 판하면 끝나 나는 딱 빛을 얼마만 모으고 한 몇천 툭같이던 저한테도 상관없습니다 캐나더도 있어 우리? 뭐야 이거 캐날라 군대네요 캐날라 군대도 여깄네 왜 파리 빨리 먹고 손 털고 끝내자 이놈아 4612 전쟁 오래끄면 니가 힘들어 이놈아 난 괜찮아 이놈아 안 죽어 나는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아 18점 근데 로마가 안 낸 로마 개종중이었는데 이놈들아 아 개종중이었는데 이놈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5 5 아 5 6 5 5 아 아 5 5 5 5 6 설마 군사 왜 이렇게 많아 등골이 싸다 꺼져 이놈들아 내가 8위는 수호한다 시끼가 페이크를 쳐야 돼 짜증나게 칼룩스 이렇게 먹을까 칼룩스 파리 이게 더 비싸네 노르망디 파리가 가장 싸네요 시끼 뭐야 이 시끼 치고 빠지고 그러네 기분 나쁘게 39 44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면 파리를 이 그릇같은 아즈텍 플레이 때려치실 수 있다 야 빨리 끝내자 진짜 힘들다 아즈텍 플레이하는데 제 멘탈이 많이 소모가 됐어요 이거 당구한 유로파를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 39 38 끝났다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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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니스본 마드리드 파리 런던 홀란드 로마 됐어 노르망디 파리 맞죠 꺼져라 됐다 드디어 드디어 강같은 평안과 코어 역병 역병이 퍼지도봐야든 다 상관하네 드디어 파리 먹었다 이제 코어만 막으면 돼요 막 누군가가 선빵을 때리지 않는 이상 꺼져 동맹안에 도꼬다이 라고 들어봤니? 나 혼자 살고 혼자 죽는다 에티오피아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한테 전쟁을 건다면 아주 기분이 나쁠거야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한테 전쟁을 건다면 아주 기분이 나쁠거야 어차피 살단알도 없으니깐 네 부셔버려 응? 아 개종죽이지 열심히 로마가 벌써 개종된다 했네요 코어가 먼저 바뀔까요? 아니면 개종이 먼저 될까요? 드디어 어우씨 깜짝이야 쫄았네 아 잠깐만요 로마 주로 만들까? 주로 되어있네 개종 성직자한테 땅 주고 해야지 맞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로마 개종빨라집니다 2점으로 됐어요 로마 로마가 먼저 될까요? 아니면 파리가 먼저 될까요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5% 35% 돌파 40% 돌파 르네온 수박 아이고 감사합니다 빛나 갚아야지 45% 방어 올리도록 하구요 동맹사의 비밀 첩자가 나오던 말던 상관 안한다 후계자 3일 여왕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애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여왕전아 어서 개종되지 개종되자 네 로마가 먼저 하겠다 제가 로마가 먼저 되겠네요 네 로마가 드디어 나우라트를 믿게 됐습니다 야 웃기다 웃겨 진짜 웃기네 네 잠깐만요 네 어딨냐 네 이분께서 선셋 이베이전 하면서 네 태양의 신을 이름하에 유럽을 침공하는 건데 나우라트를 유지하면 안 되겠나요 나우라트를 믿는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어 디엠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나우라트를 믿는 로마 네 보여드렸고요 네 한 분의 소원을 이뤄 드렸네요 불안정도 상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헤미아 동맹 아 네 빨리 파리야 코어 좀 박혀줘라 나우라트를 믿는 로마 나우라트를 불만도 떨궈줘가지고 네 방군들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네요 네 제가 고생했습니다 리스본 그리고 마드리드 로마 런던 홀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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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암스트레담 아니 암스트레담 홀란드와 암스트레담이 똑같죠 어쨌든 네 파리 됐습니다 선셋 끝났습니다 네 선셋 인베이전 온 암 헤브 콜 리스본 마드리드 파리 런던 암스트레담 암 롬 암 암 암 암 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난다 이씨 잠깐만요 네 깼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이씨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달려봅시다 여기서 네 진짜 재미없었죠 여기서 네 계속 둥하고 해제하고 땅 먹이고 다섯 개 개혁을 받아드리라 개고생을 했었죠 여기서 네 그리고 그리고 다섯 개혁을 받아드린 다음에 땅을 먹기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네 홀리마 멸망 네 타라스칸도 멸망하고 시우들 계속 치고 키체 멸망 헌커메스 멸망 그 다음에 시우가 멸망했고 네 아주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잠깐만 잠깐 멈춰봐 참 끊어졌겠네 네 네 이때부터는 네 저희가 천천히 개척을 했었죠 그럴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변에 잉글랜드 또는 네 프랑스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갈 맞았네 이거 네 포르투갈 맞았네 이거 밑에 포르투갈 보이고요 네 파리 프랑스가 여기 지금 뭐였지 여기가 네 여기 개척하는거 보시고 네 그래야 프랑스랑 영토를 맞춰야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혁을 했고 천중생님도 도달했습니다 조금씩 영토를 개척하면서 내려가면서 콜롬비아 포르투갈 콜롬비아 치고 네 포르투갈 식민지를 계속 치워가지고 네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키토르 치고 네 또 포르투갈 콜롬비아 멸망한 다음에 또 다시 생기고 네 네 봅시다 그냥 얘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아주텍플레이 선셋인베이저 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대표 끄도록 하고 네 깼네요 결국 깼고 어 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네 깨는 모습 보여줘서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저번에는 네 아주텍플레이 하면서 상 국내 정세랑 국외 정세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네 깨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네 무난하게 깨게 됐고요 네 깼고 네 미국파이 영상을 이제 언제 올릴지 모르겠다 좀 쉴게요 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깐 이 영상이 올라갈때쯤이면 거의 한 5월 6,7일 되겠네요 네 그때쯤에 올라갈 것 같고 네 여러분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텍 파리 아주텍 런던 아주텍 암스테르담 아주텍 리스본 아주텍 마드리드 그리고 아주텍 로마 나울아트 개종해줬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질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죠 바이바이엠